여름철을 맞아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시군은 진드기 발생에 대비해 집중 방역소득과 함께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.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 없이 긴 옷을 착용하고 풀밭에 눕거나 용변을 보지 말 것과 야외 작업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질병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55명의 환자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했습니다.